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오바마 게이트 왜 이제 공개했을까?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 스캔들로 알려진 오바마 게이트의 일부가 지금 기밀 해제가 돼서 공개가 됐지요. 토요일날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말하면 오늘이죠. 토요일날 미국 시간으로 린지 그레이엄 상원위원이 오바마 게이트의 추가적인 내용을 텍스트로 다시 싹 정리해서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그 공개된 서류에는 뭐가 있느냐? 오바마는 체포될 수도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당에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걸 이제야 공개했을까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것을 좀 더 일찍 터뜨리지 않고 지금 했을까요? 좀 안타까운 마음에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새롭게 공개된 이 보락 오바마 게이트의 그 본질을 하나하나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식은 위 러브 트럼프 뉴스가 17일 현지 시간으로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미 상원 린지 그레이엄 상원위원이 비밀 해제된 오바마 게이트의 문서의 첫 번째 사례를 공개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에 일부가 공개되었는데 그 일부의 본질적인 부분과 오바마 게이트에 다 공개한 건 아니고 일부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들만 린지 그레이엄 상원위원이 이 텍스트로 공개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뒤에도 소상하게 나오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월 20일 취임식 하자마자 5월 달에 바로 이 당시 하원 렌시펠 러시에 위해서 민주당에 위해서 러시아 스캔들 사건이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러시아 스캔들의 본질은 뭡니까 아주 간단하게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무엇으로 보려고 했습니까 이 모스크바에 있는 트럼프 타워에 무슨 트럼프의 비밀스러운 성변태적인 룸이 있다 모스크바와 트럼프는 굉장히 커넥션이 많다 또 모스크바와 트럼프는 아마도 앞으로 거래를 많이 할 것이다 라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점점점 뭐로 갔습니까 뮬러 특검의 본질 그러니까 FBA가 가담되어 가지고 무엇으로 마지막엔 걸었습니까 거짓말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풀린 장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2년 8개월 3년 동안 까보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자 그런데 이미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폭스뉴스는 재작년도 2019년 10월 달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러시아 스캔들 이 오바마 게이트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 스캔들 비밀 해제를 이미 해놨어 라고 했습니다 또한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협령과 관련된 소스를 흘렸죠 그런데 이런 마당에 린지 그레이엄 상원위원이 밝힌 이 오바마 게이티한 일부분에 정말 섬뜩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오바마와 제임스 당시의 FBI 국장 또 CIA 국장들은 다 감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걸 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늦게 공개했죠 위 러브 트럼프 뉴스는 미국 상원위원 린지 그레이엄 위원이 위장을 맡고 있는 상원사법위원회는 17일 트럼프 탄핵에 불법적으로 사용된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텍스트를 딱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이 수사가 조작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상원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조사에 대한 위원회의 감독과 관련된 모든 진술 기록을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공개했지만 일부 기밀 자료는 여전히 보류되었습니다 그건 알려줄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증언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우리가 시스템을 개혁할 수 있는 길을 계획해서 열어주었습니다 또한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한 질문과 법 위반은 추후 위해에 통해 진행될 것입니다 여기서 오바마를 딱 견양했어요 지금은 오바마에 대한 건 안 하겠지만 이제 추후에 오바마에 대한 건 하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소름 돋는 것은 이 내용입니다 린지 그레이엄 위원은 강조했다 이 파일명 자체가 작전명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작전명 자체가 크로스 파이어 허리케인으로 명명된 이 작전은 FBI와 법무부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부패한 수사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FBI와 법무부가 이미 개입되어 있다 법원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누가 거짓말했다는 겁니까? 연방대 법원도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조사 대상자에 대한 해명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공개하지 못할 게 많다라는 이야기죠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예외를 제외하고 수사관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편견이 있었고 수사관들은 편견적으로 트럼프, 오바마의 편을 들었고 트럼프를 반대했고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예외를 제외하고 수사관들은 완전 편견적으로 수사했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법 집행의 권한을 사용했다 법무부가 썩었다 이미 수사 대상자들의 삶이 뒤집어졌다 또한 미국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린지 그레이엄 상원위원은 이 모든 작전과 거짓 지시는 오바마의 지시로 FBI와 법무부가 주도했다 대화록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시키지 않으면 이 작전에 참가한 모두가 위험해진다는 기록도 있다 그들은 오바마 관계자들 그들은 체포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니까 왜 이거를 지금 해야 터뜨리냐 이거예요 이런 중차대한 오바마 게이트를 또한 그레이엄 위원은 오바마 행정부에 관여했던 모든 정보부서가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 조직적인 운모를 꾸몄다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이 외롭게 혼자서 일을 했다는 겁니까 이제 와서 오바마 감옥 갈 수 있다고 그러고 체포될 수 있다고 그러면 뭐 합니까 1월 20일까지 이제 며칠 남았다고 이런 걸 좀 미리 터뜨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린지 그레이엄 상원위원은 오바마 행정부 FBI 국장 제임스 코미와 맥케이브의 FBI 이 지도부는 무능하거나 고의로 엄청난 악행을 허용했다 트럼프 캠페인이 외국 세력과 공모하고 있는 것 외에는 다른 설명에는 고의적으로 방관했다 매번 FBI와 법무부는 트럼프를 반대했다 FBI 고의 관리들이 왜 트럼프 행정부에 인색했습니까 FBI CIA 고의 관리들은 트럼프에게 정보를 알리지 않았음을 이번 폭로 문서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린지 그레이엄 상원위원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보면 이 문서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볼 때마다 숨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위원 자체도 제보해 주신 이 사건 크로스 파이어 허리케인의 막대한 남령을 폭로해 준 호로 위측 경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이제야 공개했을까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1월 20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좀 기다려 보십시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공